DGB 금융지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말 그대로 금융은행 업종이죠. 대구은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2014년 9월 이후로 상당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 1월까지 조정했죠. 그리고 그 위에 반등이 올라왔는데 좋은 종목은 이렇게 급격하게 추세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 추세를 한번 이렇게 전환을 이루어냈으면 그 전환 한 부분에 따라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이없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버렸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근래 보니까 13,000원 이상, 14,000원 근처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사실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위에 한 대 지금 맞기는 맞았습니다. 다시 12,000원 대까지 하락을 하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하락은 다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이 재차 나올 겁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 이렇게 반등이 올라올 텐데요. 일단은 이 DBG 금융지주는 일단은 여기서 큰 추세가 한번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은 있죠. 반등을 반등해서 이제 여러분이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시세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큰 줄기에 그러한 시세를 나오는 구간의 종목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DBG 금융지주는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보시고요. 이번에는 반등이 나온다면 재차 다시 한번 더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추세가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카페이죠.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